변상욱의 기사수첩 변상욱대 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 방송에 이런저런 배경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충분한 것 같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이었습니다. 산업의 활기를 되찾고 재정적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를 살려내는 것이 옳은가. 제대로 정책을 편다면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빈부 간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 정치가 걸림돌만 안 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런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시행하는지 이야기를 좀 했네.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거죠. 부부가 함께 버는데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상. 그러면 우리는 얼마인가요? 몇억 원 되는 거죠? 그런 고소득층이라면 자본소득과 배당이익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15%에서 23%로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제 28%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 돈 넣고 돈 먹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은행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산으로 주식을 상속받거나 할 때 자본소득세를 여기에 왕창 물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세수를 늘려서 어디에 쓸 거냐. 저소득층의 세금을 덜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갈 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유급휴가로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은행세, 이자나 주식 배당세율 조정, 또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자본에 대한 소득세.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돈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을 물겠다. 그렇습니다. 국민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는데 돈은 계속 돈이 있는 사람한테로만 몰려가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지금 멈추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으로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드리지 않는데 그쪽을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돈을 가지고 돈을 굴려서 자본소득을 얻는 데 대해서는 압박을 철저히 가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론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2008년, 2009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기지론. 그때 금융권을 살려내기 위해서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금융기관과 금융에 돈을 넣고 있는 부유층은 결국 다시 살아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는데 오히려 서민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부의 돈으로 은행 살려놨더니 다시 살려줘서 자기들만 배부르고 있다.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돈을 또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물론 오바마가 노리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역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대통령이야라고 칭찬도 받게 되고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지금 야당인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가능한 한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는 크고 힘 있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금융, 기업, 노동자, 농민들을 정부가 가능한 한 강하게 컨트롤해 나가는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과 부유층을 컨트롤해 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줄 알았는데 정부한테 힘을 몰아달라고 했고 몰아줬더니 대체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게 뭐가 있냐. 왜 빈부격차가 컨트롤이 안 되고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거냐. 순 가짜 아니냐. 이거 뻥만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변한 게 없다. 왜 그랬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도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미국의 재정적자입니다. 16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적자에서 뭘 할래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고용도 나아지고 있고 정부 재정도 조금 풀리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빈부격차 해소나 빈곤층 복지에 뭔가 답을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저 인간 말이야 말만 번지르르한 인간이었어. 이 소리를 안 듣는 거죠. 더 이상 찍히기 전에 뭔가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치예요. 국민이 뭐라뭐라 자꾸 비난을 하고 국민의 표가 떨어지면 국민을 무서워해서 뭔가 돌파를 해야만 되는. 정책으로 하다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기자회견도 웬만하면 할 수도 않습니다. 오마워드층은 벌써 6번인지 6번인지 했다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했습니다마는 뭔가 우리랑 아직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혜택을 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상 좀 보면 미국의 양극화 문제 빈곤이 상공당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주택대출 집 사느라고 집 빌린이라고 돈을 빌렸는데 30%는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불가능하다. 항상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차압당하는 집이 7초당 한 채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학자금 대출이 1조 달러 넘는 것도 아주 적신호고 채무자가 3,700만 명입니다. 또 이 중에서 200만 명은 이미 60세를 넘은 고령자 돈을 더 이상 벌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갚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빈곤층과 워킹푸어가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이슈 중에 하나가 스냅이라고 하는 snpp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라는 건데 영양 섭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굶어죽지 않게 영양 섭취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실업자한테 카드가 나와요. 카드가 한 달에 130달러 정도 됩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긁어서 쓸 수는 있는데 식료품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거 갖고 콜라, 통조림, 가공식품 샀다가 한 달 내내 먹어야 되는 거죠. 굶어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이 카드 수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대주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빈곤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건 문제야. 빈곤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곤은 그 전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중에 뛰어드는 건 바보죠. 실제로는 빈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저런 요인들을 미리 막고 나서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가난해진 다음에 빈곤은 참 문제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커지고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과 원성이 높아지는데 가난하다는 거 빈곤한 거 문제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연말정산 가지고도 이러는 판에 참 얘기 꺼내기는 좀 뭐하죠. 원인과 구조에 대한 그것을 명확히 판단해야겠다. 빨리 판단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변상욱대 교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